책감때문에 못먹는 것만 나눠먹자고. 형이랑 나랑 같이 마시고 인간되는 거 어때? 결국 그 애는 죽겠지만 그렇게 되면 형만 죽인 게 아니잖아. 인간되면 서로 의지하며 살자. 옛날처럼. 너 쓸데없는 소리하면 죽는다 했지. 너 걔한테 뭔 짓하면 그땐 가만 안 있어.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진짜. 적당히 하라고 했지. 형 그렇게 무서운 표정 처음 본다. 우리 구면이지? 형 친구예요? 친구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? 죽을 거면 말이라도 해주라. 누가? 뭐가 문제인데? 형. 우리 이정도는 아니었잖아. 그만 정신 차리자 형. 어? 괜찮아? 나. 거슬리면 죽여도 되지? 넌 bo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